파블로 항공이 선진 여는 괄호 단은 괄호와 2024 드론 쇼코리아 파블로 항공 부스 현장에서 전략적 기술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 모호 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. 파블로 항공이 선진 여는 괄호 단은 괄호와 2024 드론 쇼코리아 파블로 항공 부스 현장에서 전략적 기술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 모호 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. 파블로 항공이 선진 여는 괄호 단은 괄호와 2024 드론 쇼코리아 파블로 항공 특히 드론 하트쇼 및 국방 분야의 기체 대량 생산시설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. 선진은 특장차 기술 및 차량 제작을 지원하고 파블로 항공은 군직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 특히 드론 하트쇼 및 국방 분야의 기체 대량 생산시설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. 선진은 특장차 기술 및 차량 제작을 지원하고 파블로 항공은 군직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 특히 드론 하트쇼 및 국방 분야의 기체 대량 생산시설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. 선진은 특장차 기술 및 차량 제작을 지원하고 파블로 항공은 군직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 특히 드론 하트쇼 및 국방 분야의 기체 대량 생산시설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. 선진은 특장차 기술 및 차량 제작을 지원하고 파블로 항공은 군직 비행체의 자동 이착륙 특히 드론 하트쇼 및 국방 분야의 기체 대량 생산시설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.